안녕하세요 스마일러 입니다 오늘은 스마일러의 이 친구 이 친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 뒤집어졌네 이 친구를 소개할 건데요 이 친구는 제가 어제 크레스티드 개코 밥을 주기 위해서 네 사육장에 넣었는데 그 크레가 안 잡아먹고요 살아있는 친구에요 그런데 제가 먹이 반응이 좀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서 머리를 따서 제가 사육장에 넣었다가 떨어뜨린 친구인데요 오늘 사육장 청소를 하다보니까 이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밥을 줬는데요 지금 오전에 지금 시간이 12시쯤 됐는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답니다 보세요 잘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머리 부분이 없는 좀비 귀뚜라미에요 보이시나요 네 머리가 없는데도요 지금 보시면 얼굴이 지금 없다 보니까 다리를 희적희적 하는 모습이 꼭 좀비 닮아서 제가 이 친구 이름을 좀비 귀뚜라미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얼굴이 없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신기하시죠 저도 너무너무 신기했답니다 이 귀뚜라미는요 40시간 이상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뒷날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 친구는 여기까지만 촬영이 되었답니다 이 귀뚜라미를 먹으면 저희 크레가 꼭 좀비 크레가 될 것 같아서 이 귀뚜라미는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보내줬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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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